주식으로 망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모두가 좋다는 주식을 사보지만 시원하게 오르지 않고 빚을 댑니다. 심지어 더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주식과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손실이 커지면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신에게 기도도 합니다. 스위스의 은행장을 지내고 미국 월가에서 막대한 부를 이룬 프랑크 헨리는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원리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첫째, 한 곳에 매달리지 마라. 둘째,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에도 좋다. 셋째,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 넷째,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 다섯째,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들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입니다. 이 책은 가치투자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약간 다른 내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전 투자를 통해 몸소 익힌 원리인 만큼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저자는 투기와 투자는 모두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생각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한 곳에 매달리지 마라.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마라. 뿌리가 깊을수록 움직임은 둔해진다. 자산운용에 있어서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만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에 매달릴수록 투기가로서의 성공은 보잘것 없이 끝날 확률이 높다. 돈의 원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마음의 상태와 사고방식, 습관에 있어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어떤지에 관한 것이다. 충성심과 향수로 하락 시세에 사로잡히지 마라. 애착심인지 돈인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니 당연히 돈 쪽에 관심이 있겠지만 돈을 투자한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애착을 갖는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값이 하락하는 집이나 땅에 대한 집착은 불행만을 부를 뿐이다.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회사의 주식을 언제 매각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는 결코 알 수 없다. 다만 애착심 때문에 매매의 의사결정에 방해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보조원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옮겨라. 당신은 스스로가 투기가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건의 애착을 가지면 투기는 불가능하다. 애착은 사람에게서나 느껴야 할 감정이다. 물건의 애착을 가지면 필요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진다. 뿌리를 내려버리면 당신의 투기가로서의 효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 하나의 뿌리 사례는 보상을 기다리는 상황에 빠질 때이다. 몇 년이고 계속되는 지구전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다른 많은 투자 기회가 손에 닿을 곳에 와 있어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든다. 당신이 후보의 컴퓨터의 주식 1만 달러어치를 구입했다고 치자 당신은 그것이 1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면 매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의 주식은 비정하게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초라한 늙은 사냥개는 긴 혈을 축 늘어뜨리고 오직 한 곳에 앉아 있었다. 한편 당신은 헤이와우 일렉트로닉스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대한 뉴스가 발표되어 헤이와우의 주가가 다음에 대폭 상승하거나 적어도 후보위보다는 오를 것으로 보였다. 자금이 있다면 헤이와우의 주식을 상당량 구입하고 싶지만 현재 손에 남은 자금은 바닥이 난 형편이다. 돈이 모두 후보위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반응은 후보의 주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처분할 수는 없다.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만일 헤이와우를 구입함으로써 보다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디에 투자를 하든 같은 돈이다. 만일 후보위가 아닌 헤이와우로 같은 1만 달러를 1만 5천 달러로 불리더라도 당신은 기쁘게 축배를 들 수가 있다. 뭔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기분으로 투자처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아직 충분한 시간을 쏟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투자처에 뿌리를 내리려고 마음먹어서도 안 된다. 아무데도 적을 두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좋은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미련 없이 갈아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내용이 매도해야 하는 3가지 원인 중 하나, 즉 더 좋은 투자처가 나왔을 때 매도해야 된다와 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투자를 할 때는 여러가지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날 곳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대상이 나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후회의 가능성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경우에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원통해하며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계속 보유할지 투자처를 바꿀지에 대한 결단은 빠른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에 의해서만 내려져야 한다. 하나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입했는데 다른 투자 대상에서 더 큰 매력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할 일이다. 투기와 취미의 딜레마, 이익을 기다리는 불안, 익숙해진 세계를 버리고 미지로 향하는 새로운 차로 갈아타야 하는 두려움을 못 이겨 정착을 시도할수록 투기의 성공은 멀어진다. 최적의 기회라는 확신이 섰다면 주저없이 결단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냉정함만이 당신의 부자 목표를 앞당긴다. 하지만 탁구공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투기는 승산을 충분히 평가한 후에 실행해야 하며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행동을 취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투기 대상이 명백히 가치를 상실하고 있고 확실하게 전망 있어 보이는 다른 투자처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고 조언한다. 잘라내기 힘들 정도로 뿌리를 두텁게 성장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크게 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종목이 보였을 때만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기업에 확신이 있고 오를 확률이 아주 크다면 떨어지거나 횡보를 할 경우 더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에도 좋다.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신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은 단순한 희망이다. 직관은 한순간의 감각이다. 그것은 지식이 아닌 신비로운 작은 영혼으로서 지식처럼 무언가를 느끼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작용으로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투기가로서 당신은 빈번하게 직관을 느낄 것이다. 개중에는 집요한 것들도 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가능하다면 직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최선이다. 직관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경시, 두 번째는 맹신, 세 번째는 식별입니다. 식별로서 직관을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의 접근 방식이다. 직관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고 방식을 전제로 한다.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투기 도구를 머리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 즉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직관을 모두 내 팽개쳐 버리는 태도는 어리석다. 물론 직관 중에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 것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주목을 해야 하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단계는 직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직관은 지극히 평범한 정신적 현상이다. 저 회사는 발표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직관은 마음속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확고한 정보에 근거하여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 직관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유진 젠드림 박사는 이 문제를 단연간 연구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무언가를 아는 것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젠드림 박사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기억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부분은 의식의 배후에 있는 저장고에 보관된다. 정보는 당신 머릿속이 어딘가에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신 자신도 알 수 없다. 이것이 직관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좋은 직관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무엇이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거대한 무의식의 데이터뱅크에 정보가 집적되어 각각의 관계가 구축되면 복잡한 직관이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직소 퍼즐처럼 다양한 사실들은 표류하다가 서로 합치된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은 기사, 모임에서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수개월 전에 부동산업자가 한 말 등 잊어버렸다고 느꼈던 정보들에는 각각 평가의 꼬리표가 붙어 저장되고 있다. 그런 일련의 정보가 하나로 모아져서 매인주 연안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는 직관이 태어났을 것이다. 즉 이 앞에는 한 여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했는데 구매 희망자의 가격이 자신의 생각보다 낮아 기다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득 구매 희망자의 가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관이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팔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믿을 수 있는 직관이라는 제7의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곳까지 왔다. 직관을 느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직관을 만들어낼 만한 거대한 데이터의 저장고가 당신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매인주 연안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경우에서처럼 특정한 화재에 대해 자신의 지식의 유무를 자문해야 한다는 말이다. 충분한 공부를 해왔는가? 항상 취급하던 문제인가? 직관이 이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는 확고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직관이 느껴지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직관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 직관은 그저 몽상과 같은 것들이다. 즉 자신이 많이 공부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해왔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직관이 딱 떠오르면 그것은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확고한 정보에 근거하는 직관조차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어디에서 온지도 모를 듯한 직관이 짐작으로 들어받는 경우도 있다. 자문 테스트의 역할은 조금이라도 승산을 높이는 데에 있다. 테스트를 거침으로써 당신은 모든 직관을 경시하는 사람이나 모든 직관을 맹시하는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좋은 직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쁜 직관은 무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식별을 위한 자문 테스트다. 단 그 밖의 원리들도 머릿속 한편에 두고 있어야 한다. 직관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으로 과잉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항상 걱정하는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 직관은 유용한 투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100% 신뢰할 수 있는 공식은 아니다. 보조원리, 희망과 직관을 혼동하지 마라. 나의 개인적인 원칙이라면 내가 희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관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직관이 모두 엉터리라는 뜻은 아니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그 직관을 검증해보고 평소보다 두 배는 더 경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시사하는 직관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일 내가 트래시 워스의 그림을 구입한 후에 그는 결코 인정받을 날이 없을 거라는 직관이 들면서 그런 직관을 뒷받침할 만큼 회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그림을 되팔아 버릴 것이다. 만일 돈에 관해 특정한 행동을 취하라는 강한 직관을 느끼게 되었다면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그것을 먼저 테스트 해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직관을 설명할 수 있다면 믿어도 좋은 직관이다. 다시 말해 그 직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의 보존 장소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식결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믿어도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만일 그런 데이터의 저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직관은 무시해야 한다. 여기도 한번 투자할 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실천해야 되지 말까 아닐까 고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 자신이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입니다. 대중의 논리는 상식적이지만 부자의 원리는 아니다. 돈의 세계에서 다수의 생각은 대부분 오리다. 사물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르네 데카르트를 따를 자는 없다. 데카르트는 스스로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믿기를 거부했다. 이것이 그가 도박사와 투기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데카르트가 되풀이한 말은 도박에서 이기는 비결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실을 의심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요되지 말라는 뜻이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벌이는 투표는 한낱 무의미하다. 진실은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개 몇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왔다. 데카르트를 배워라. 그는 항상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세는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경제학자나 은행가, 증권회사, 투자자문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바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진실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 안 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수가 오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다수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측하는 습관을 벗어 던져야 한다. 답은 자신이 만들어내야 한다.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가 많은 투자 대가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조원리, 투자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매입해야 할 최고의 시기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다. 다수의 의견은 투자 대상과 투자 시기를 결정할 때 특히 성가시다. 현명한 많은 투기가가 다수의 생각에 떠밀려 손해를 볼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주식을 사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물론 주가가 쌀 때일 것이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할 최적의 시기는 당연히 주가가 높을 때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너무나도 단순한 이 공식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도 배우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다수의 생각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어려운 게 다수의 생각과 반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원리 차원에서 볼 때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하는 투기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가치를 못 느끼면 가격이 떨어진다. 상대적인 매력이 없어 보이면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한다. 즉 중학생이 배우지 않는 위대한 패러독스는 사야 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라는 사실이다. 파는 타이밍은 정반대다. 많은 구입자가 강하게 원하고 있을 때는 투기 대상의 가격이 상승한다. 누구나가 달라고 아우성되면 당신은 한쪽 귀퉁이에 조용히 앉아서 웃돈내고 가져가라고 말하면 된다. 돈을 번 투기관은 대중의 말을 무시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한 사람들만이었다. 당연하지만 주위 모두가 노라고 외칠 때 혼자만 예스를 선택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투자가들은 그것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수의 의견은 투기가의 옳은 선택을 항상 방해한다. 유행에 좌우되는 무리에 끼어 있는 초보 투기관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이달의 주목 상품은 금이라며 모두 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금융 칼럼이 맹렬하게 금 투자 관련 기사를 쏟아 놓으면 대부분의 초보 투기자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금을 구입한다. 그러면 금 시세는 이상하리만치 높아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형 하이테크 주식이 월가에서 주목받으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면 역시 초보 투기관은 거금을 들고 와 얼마 후면 연기로 사라질지도 모를 주식의 사자 행렬에 동참하며 돈을 부어넣는다. 초보 투기관은 떠밀려간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휘말려버린다. 잠시 멈추고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은 진적으로 현명한 선택인가 아니면 모두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기 때문인가 라는 자문이 없다. 데카르트라면 자문할 것이다. 그가 금이나 하이테크 주식에 투자한다면 대중이 어떻게 움직이든 무슨 말을 하든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 부분도 아주 투자의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단지 떠밀려가지 말고 다수의 압력에 완고하게 저항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언제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대중이 틀릴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에게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이 선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중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대중과 같은 쪽에 돈을 걸든 그 반대 쪽에 걸든 먼저 혼자서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하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 주식 투자에 어려운 게 있죠. 대중과 반대로 가야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대중과 함께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대중과 반대로만 하는 역발상가의 문제점이라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를 장대한 질서의 환상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 투자하는 최적의 시기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라는 생각은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매입하는 것은 대중과 같은 편에서 생각 없이 돈을 거는 행위만큼이나 어리석은 처사다. 즉 여기도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요. 무조건 항상 대중과 반대로만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대중과 반대로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이 싸다면 그 주식이 실제로 싼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대중들의 오해의 기인에서 주가가 싸졌는지를 판단하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10원리는 다수가 항상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오를 때보다는 그럴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신의 판단은 없이 오로지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여 투자하거나 혹은 막무가내로 반대쪽에 돈을 걸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전자에 주의해야 한다. 돈을 리스크에 내맡기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는 뜻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오를 때와 내릴 때 모두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입니다. 시작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빨리 옮겨라. 원금 보존에 매달릴수록 더 크게 잃는다. 집착은 낙간주의와 닮은 꼴이다. 그것은 항상 호평을 받는다. 집착은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다 못해 면허증 갱신을 위해 긴 줄에 서서 기다릴 때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파멸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앞에는 시어주 주식의 매력을 느껴 주식을 샀지만 떨어져서 팔고 다시 오르자 고점에서 다시 산 어느 여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하나의 투자 대상에서 이익을 뽑아내겠다는 집착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다른 투자처에 대한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시어주 주식만을 쫓아가고 있었다. 투기가가 하나의 주식에 매달리는 상황을 주식시장에서는 체이스라고 표현한다. 꽁무니만 쫓는다는 뜻이다. 그녀는 강세장에서 고가를 체이스하고 약세장의 수렁에 빠지기를 되풀이했다. 집착이 그녀의 판단을 그르쳤고 시야를 흩뜨려 거의 항상 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버텨서 손실은 면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시어주 주식에만 매달린 몇 년 동안 똑같은 정렬로 다른 대상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그녀를 이미 부자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시어쥐에 매달린 결과 그녀는 출발 시점과 비교하여 약간의 돈만 얻었을 뿐이다. 오히려 투자 중단을 거부함으로써 커다란 기회 손실을 당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천만다행의 행운으로 그나마 약간의 이익을 얻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투기의 올바른 방법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초보 투기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경험이 풍부한 투기가조차 때로는 강한 미련에 사로잡혀 하나의 투자 대상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본존을 뽑아내겠다고 벼를 때가 있다. 당신이 시어주의 주식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치자 물론 당신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 그러나 왜 꼭 시어주 주식에서 돌려받아야 한단 말인가? 수익은 그것이 시어주에서 발생한 것이든 다른 투자처에서 얻어진 것이든 동일하다. 어디에서 벌어들이든 돈의 차이는 없다. 훌륭한 가능성을 지닌 모든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손실을 본 단 하나의 투자 대상에 대한 집착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더 유망한 투자처도 널려 있는데 왜 시어쥐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몇 가지 원리에서도 보았듯이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입증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내가 옳았잖아. 이런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 투기가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이런 감정의 혼란을 극복하는 게 투기가로서는 고된 정신수양처럼 힘들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에는 틀림없다. 집착이 당신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때 당신은 미련의 사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시작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즉시 다른 길을 모색해도 상관없다. 즉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그 기업의 주식이 떨어지면 자신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판단이 틀렸다면 바로 그 주식을 떠나는 게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 근데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승부 근성이나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주식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원리 평균을 낮추며 그릇된 투자를 지속하려 들지 말라. 즉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균치 조작을 즉 물타기를 하고 싶어지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한다. 100달러씩에 산 후보의 주식을 예초에 사지 않았다면 그 주식을 지금 50달러에 살 것인가? 투자의 메리트만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 후보의 주식을 선택할 것인가? 만일 대답이 노라면 새로운 자금을 성공적이지 못한 투기에 쏟아 넣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대답이 yes라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제10의 원리가 설명하듯이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투자는 종종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당신의 독자적인 계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후보의 문제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50달러인 주가는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었으니 지금이야말로 투자의 적기라는 결론에 도달할지 모른다. 그것도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이 단지 희망적인 관측에서만 나온 것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왜 이 투자처를 선택하는가? 저평가된 주식은 얼마든지 있다. 이 투자는 정말로 가장 유망한 투자인가? 아니면 평균 비용을 낮춤으로써 단지 나이 기분 전환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계속 꼭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평균치 조작은 희망에 대해 설명하는 제3의 원리인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기도하지 말라 뛰어내려라 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미 배워온 것처럼 작은 손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결코 쉽지 않으며 때로는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게 만든다. 즉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매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매수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좋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들이다. 낙가는 기대를 키운다. 비관은 준비하는 테크닉을 키운다. 부자가 되려면 건전한 비관주의자가 더 효과적이다. 포커에서 돈을 배팅하지 말아야 할 확률이 나오면 프로는 더 이상 돈을 걸지 않는다. 미련 없이 급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건도는 날라가겠지만 더 큰 손실로부터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낙간주의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다. 아마 난 운이 따라줄 거야. 내가 카드를 뒤집으면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저 남자는 내놓을 패가 없을 거야. 내가 이길 게 틀림없어. 패배할 확률이 엿보이는 게임은 지는 게임이다. 프로는 낙간주의자가 돈을 배팅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낙간적인 판단으로 얼마나 쉽게 설득당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프로는 낙관을 하지 않는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비관적인 상황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생겨난다. 투기 세계에서 사태는 늘 보이는 만큼 심각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보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때가 많다. 적어도 보이는 만큼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경우가 더 많다. 당신이 희망한다면 보이는 만큼 나쁘지 않은 쪽에 돈을 걸 수도 있겠지만 확증이 없다면 대개 당신의 낙관은 돌을 넘어선 것이다. 사태가 나빠 보일 때에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돈의 세계에서는 훨씬 안전하다. 즉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투자할 때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손실을 안 보는데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 하는 것 같습니다. 낙관만으로 행동하지 말라 고 돈의 원리는 가르치고 있다. 당신은 낙관 대신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 자신감은 최고를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최악의 대처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데서 생겨난다. 프로는 카드가 자신의 기대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는 돈을 잃지 않길 원하지만 단지 기대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일은 하지 않는다. 훈련을 한 후에 게임에 나가고 운이 따르지 않을 때는 분별력 있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 건설적인 비관주의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도 너무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돈을 베팅하는 것은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돈의 원리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투자란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에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은 없다. 어떠한 예측도 믿을 수 없다. 카드가 자신들이 기도하는 다를 때 어떻게 자신을 구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이 바로 건전한 비관에서 오는 자신감이다. 낙관이 빗나갈 확률이 높은 것은 비관보다 마음이 편하여 대비 자세를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최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달콤한 목소리로 선언을 유혹하여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바다의 세이렌과 같다. 어떤 투자든 한 번 시작하면 행운과 불운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수히 많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동일하게 존재한다. 어느 순간 낙관적인 기분에 휩싸인다면 그 좋은 느낌이 사실의 근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라. 적어도 절반은 정당화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는 단지 낙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투자하면 후회할 확률이 커진다는 경고다. 사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자신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돈을 투자하기 전에 미리 자문해보라는 의미다. 그 방법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당신은 낙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은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한 번 요약하는 것을 읽어봤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신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리는 것이 큰 손실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의 두 번째 리뷰 시간을 마칩니다. 투자 대가들이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실전 투자하는 데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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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